아 네, 그럼 이렇게 아미님을 주시고 고마운 피난제를 여기 대인으로 약간 슬픔에서 오늘 와주시는 가슴마다 부럽다 오늘 타임에 있어서 아, 차가 좀 밟고 아? 아, 차가 좀 밟고 네, 차가 좀 밟고 자, 차가 좀 밟고 오늘 이렇게 마주시오 제주, 이 차가 좀 밟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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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됐어? 고맙습니다. 꿈을 열어vem 되었다 웃을 너도 안 본다 긴 내 도움이 되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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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